자, 이제 47회 법인조정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그 471번 주식회사 동향이에요. 자, 첫 번째 그 문제는 이제 대선총당금 및 대선금조정 명세서인데 자, 1번 한번 들어가 보죠. 자, 법인조정에서 이제 이 과목별 세무조정 대선총당금 및 대선금조정 명세서 자, 그쪽에 들어가셔가지고 자, 보면 단기 대선금으로 대선사유 발생 즉시 대선총당금과 상계대행채권 720만원에 대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여기다가 6월 30일이다. 자, 6월 30일 자, 이것은 외상매출금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거네요. 그래서 외상매출금에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 물건을 판매한 대금인데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소멸시효 완성채권이네요. 자, 금액은 얼마가 되냐면은 이제 300만원이고요. 근데 이것은 세법상 인정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걸 좀 크게 한번 해보죠. 자, 여기다가 시인행란에다가 아, 300만원을 집어넣는다. 자, 충당금과 그 상계처리한 거니까 이제 이렇게 자,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아, 30일이다. 이것은 이제 받으러움이 되겠네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판매대금으로 자, 이것은 그 부도발생인데 6개월이 미경가 됐네요. 부도호 자, 6월 자, 미경가다. 자, 이것이 420만원이네요. 이것은 이제 부인액이죠. 그래서 420만원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다 끝났고 위로 올라가서 자, 여기다가 그 거기 주어진 자료를 입력하세요. 만약에 주어졌다면 거기 보니까 그 매출채권에 대해서 당일 3년도 말 채권 잔액이 아, 5억 2천인데 이 중에 외상매추금이 3억 2천이래요. 자, 외상매추금이 3억 2천이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자, 받으러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 나머지니까 이제 2억원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부인 누계에게다가 420만원이라고 하는 거 자, 이걸 집어넣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대손으로 떨었지만 세법상으로 아직 채권이기 때문에 집어넣어줘야 된다. 420만원 자, 이제 그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뭐 다른 사항은 없고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대손충당금 정기이월 1200만원 자, 그 다음에 충당금 부인된 게 그 보니까 정기에 넘어온 거 500만원이 있네요. 자, 됐고 그 다음에 단기설정 충당금 보충액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설정하기 전 잔액 즉 1200에서 720을 뺀 자, 고금액이다. 480만원이 된다. 됐죠? 그래서 480만원 집어넣을 때 500만원에 이, 마이너스 500이 반드시 여기 떠야 된다. 이게 검산이다. 반드시 500에 반대로 마이너스 500이 떠야 된다. 단기 계상액은 어, 회사가 설정한 452만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자, 그런 다음에 실정률을 구해봐야 되는데 자, 여기 보면 시인한 것이 이게 시 300인데 자, 전년도에 이 직전산유도 채권 잔액이 그 2억원이 있으니까 자, 2억원을 아, 이 300만원 나누게 되면 1.5%가 나와요. 자, 즉 말해서 1%보다 크기 때문에 설정률을 자, 수정한다. 1.5%로 이렇게 이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한도가 아,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F1키 눌러가지고 자, 여기 보면 이 대손 자, 충당금 한도 초과 이렇게 되어있고요. 자, 145만 7천원 자, 이렇게 집어넣고 유보 발생 자, 그 다음에 대손금 부인액이다. 이것은 이제 이 받을 어음에서 발생한 거네요. 자, 이렇게 되어있고 420만원 자, 이것도 유보 발생 그리고 전기에 그 발생한 자, 전기 대충 자, 한도 초과는 자, 무조건 다음 연도에 반대 세무조정으로 사라진다. 그래서 유보 감소다. 이렇게 이제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세무조정은 다 끝났어요. 자, 무난한 문제 무난한 문제 설정률 설정률 자, 그 실정률이죠. 실정률 말 여러분들이 잘 아,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넘어가시고요. 자, 이제 그 두 번째가 이제 접대비 관련된 문제네요. 접대비 조정 명세서로 가셔가지고 자, 먼저 불러온다. 자, 이렇게 쭉 불러오면 이제 다 이렇게 적히는데 자, 거기 그 수익금액을 보면 아, 매출액이 상품 매출 5억원 제품 매출 15억원이다. 근데 특수관계자 그 이 금액이 있네요. 그래서 이제 그 특수관계자 매출은 여기다가 우리가 5억원이다 라고 해서 이제 별도로 입력해주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수익금액은 끝났죠. 부산물 매각대까지 포함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20억 5천만원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접대비 쪽을 조정해주는데 당의 사업연대 접대비 지출 총액은 5천만원이고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접대비 중에서 560만원은 당 사이의 제품 자, 시가가 600만원이에요. 그러면 시가로 판단을 해야죠. 자, 접대한 것으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하였다. 원래 시가로 하게 되면 부가세 포함해서 660이 돼가지고 자, 100만원만큼 덜 잡았네요. 자, 1회 접대시 1만원 초과 접대비 뭐 쭉 나오는데 자, 2400만원 아니, 240만원이죠. 일반 간이용 수중을 지출한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자, 밑에 쭉 내려가서 보면 당사가 지출한 거래처 경조사비 중 지출시 20만원 초과분은 한건으로 자, 50만원 이며 나머지는 모두 지출권당 20만원 이하이고 일반전표 입력시 저교를 3번 거래처 이거 걸었네요. 그러면 자, 이거 경조사비 등에다가 자, 이걸 먼저 해줬어야 되는데 3번에 맨 끝에 있다 보니까 먼저 수익금액부터 먼저 해줘버렸네요. 이게 다시 한번 해줘야 되겠어요. 이거 경조사비인데 일반전표 입력할 때 그거를 어디다가 그 반영을 했냐면은 3번 거래처 경조사비로 그 처리가 돼있네요. 그래서 자, 여기다가 우리 그 3번에다가 좀 입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여기다 3번 난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813 접대비판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나오신 다음에 다시 한번 좀 불러줘야 되겠네요. 이거에 자, 이렇게 해서 불러오면 자, 이제 이렇게 반영이 됐죠. 요거는 이제 아까 아, 먼저 그 경조사비부터 걸고 나서 했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경조사비가 이렇게 반영이 돼 있고 자, 그리고 240만원은 거기 나오는 대로 간이용수용지출분이기 때문에 1만원 초과분 요거 밑에 위에 찍어줬어요. 요거, 자, 그리고 어, 당사가지 쭉 됐고 어, 2번만 반영시키면 되는데 자, 당의 사업년도에 접대비 지출총액은 5천만원이고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고 해서 그 100만원이 들잡혔죠? 여기다가 자, 100만원을 플러스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그 자동으로 반영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수동으로 100만원을 더 플러스 시켜주자. 100만원 더 플러스 시켜주자. 자, 현물접대비네. 현물접대비. 자, 요렇게 이제 반영을 시켜주시면 돼요. 자, 이제 됐고요. 자, 근데 하나 이게 지금 좀 알아 두셔야 될 것이 예전에 답안에는 그 현물접대비라고 하는 것을 여기 다 끌고 와서 반영을 시켰는데 지금은 요번에 47회의 답안에는 자, 이제 그 47회의 답안대로 이제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현물접대비는 현물접대비는 신용카드 등 어, 이쪽 미사용 금액으로 끌고 오지 않는 즉, 증빙이 필요 없는 접대비다 보니까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3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끌고 오지 말자, 끌고 오지 말자. 그래서 100만원은 여기다 집어넣지만 그 현물접대비를 여기다가 이렇게 추가 반영하는 그런 입력을 하지 말자. 자, 근데 사실은 데이터 상으로도 조금 잘못된 게 자, 이게 현물접대비가 560만원이다 보니까 분명히 그것도 이게 1만원 초과이기 때문에 붕괴가 돼 있다면 일로 끌고 왔을 거란 말이에요. 560만원이 여기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사실은 자동으로 끌고 왔으면 560만원을 여기서 제거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500에서 560을 빼게 되면 2940이다.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 우리가 기출문제 답안을 보면 그런 의도로 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현물접대비가 여기 아예 들어가지 않은 걸로 자,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답안이 돼 있다. 그래서 이제 그 100만원을 여기서 추가했지만은 여기다가 또 플러스시키지는 않는다. 이거죠. 현물접대비가 여기 밑에 이 분모에 들어가지 않는 걸로 이제 그렇게 그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답안은 앞으로는 왜냐하면 47의 답안이 이제 그렇게 나왔고 그리고 신용카드든 미사용 이쪽에서 그 집어넣지 않는 걸로 이제 그렇게 좀 수정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여기다가 만약에 현물접대비라고 해서 그 100만원을 만약에 플러스하게 되면 플러스하게 되면 자, 3600이라고 플러스해도 답안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엔 아, 우리 그 점수에는 그렇게 크게 그 변화가 없다. 왜냐하면 여기다 집어넣나 안 집어넣나 결과는 똑같단 말이에요. 한번 봐보세요. 여기다가 자, 적격 자, 적격증빙 자, 미수치죠. 이거 적격증빙 미수치가 290만원이란 말이에요. 자, 해서 이제 그 이 기타사회의 유출 이렇게 이제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접대비 접대비 한도 초과액인데 한도 초과액인데 이게 2680만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기타사회의 유출 자, 이게 세무조정이 맞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2680이 나왔는데 자, 여기서 여기서 3600이라고 해서 그 100만원을 더해도 더해도 이것은 2680이고요. 그 다음에 자, 아까 말한 대로 그 이 56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3500에서 자, 빼게 되면은 2940인데 자, 그렇게 처리해도 자, 이거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똑같기 때문에 자, 이제 그것은 아, 이게 3500으로 돼 있는데 자, 100만원을 플러스 시키지 말자. 플러스 시키지 말자. 그래서 현물접대비가 그 이 밑에 여기 분모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아, 거기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2940이 돼야 되는 거예요. 560을 빼줘야 되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현물접대비가 포함되지 않는 금액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2940이 오히려 맞을 텐데 그 답안에는 아, 마치 그 3500이 현물접대비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끌고 온 걸로 해서 아, 조정을 하고 있어요. 자, 아무튼 뭐 2940이든 여기다 현물접대비를 더해서 집어넣는 3600이든 아, 이 조정사항은 변함이 없다. 근데 다음부터 만약에 나오게 되면 자, 여기다가 현물접대비라든지 증빙이 없는 것은 아, 포함되지 않는 걸로 이제 그렇게 아, 생각을 하세요. 이거 좀 수정해서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 답안 할 때는 47의 답안이 이제 그렇게 그 발표가 됐기 때문에 자, 이제 그렇게 하시고 아, 나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쭉 가서 이제 3번으로 이제 가시죠. 자, 3번은 이제 미상각자산 감가상압 조정명세서네요. 감가상압비로 가서 이제 그 감가상압 자료가 주어져 있는데 먼저 고정자산 등록해서 자, 건물하고 차량 운반구네요. 자, 건물부터 한번 자, 들어가보면 제조공장이다. 제조공장 자, 취득연월일이 이제 2007년도 11월 자, 7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가액이 이제 단기말 BS장의 취득가액이 3억 5천이고 자, 그 다음에 정기말 우리 감가상각 누계액이 9,450만원 9,450만원이다. 자, 내용연수는 이제 그 35년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업종은 아, 거기 그 71번으로 되어있네요. 71번 자, 그 다음에 그 1번 500번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이 정기 의제상각 누계액이 5천만원이 있네요. 자, 의제상각 누계액은 이제 이쪽에다가 자, 5천만원을 집어넣으시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아,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해서 이제 나와있는데 자, 단기에 그 자본적 지출액이 없고 정기에 자, 3천만원이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하는 거 자, 이제 그것이 그 전기에 3천만원이 있네요. 자,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네요. 만약에 이걸 하면은 전년도껏 복사돼가지고 자동으로 넘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기 거란 말이에요. 단기기 또 있으면 누적해서 계속 자본적 지출액이 정기 단기 누적액이 이제 계속 가는데 이것은 기능이 없어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제 여기다 집어넣고 그 여기 다시 와서 자, 회사가 계산한 감가상합비가 그 2천 아, 50만원으로 돼있네요. 2천, 50만원으로 수정해주자. 자, 이거는 반드시 마지막에 작업한다. 맨 마지막에 여기 입력할 때 자, 맨 마지막에 그 입력하신다. 자, 이제 그렇게 아,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 제조공장은 끝났고 자, 그 다음에 어, 두 번째가 이제 차량운반구네요. 차량운반구 자, 들어가서 영업부 승합차다. 자, 영업부 어, 승합차 자, 취득 연월일이 2009년도 자, 6월 2일이다. 자, 기초가액이 이제 2천만원이고 자, 그 다음에 정기말 상가 아, 누객이 이제 5백 그 40만원이 되고요. 자, 상가방법은 아, 정률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연수는 5년이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업종은 01번이고 자, 그 다음에 경비구분은 아, 800원대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아, 추가등록사항에 가서 정기말 의제 상가액이 이게 250만원이 되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기의 차량 운반구가 이 자본적 지출액이 350만원 아, 차량 운반구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이 350만원이 되겠네요. 주요등록상 주요등록상으로 와서 자, 회사가 계산한 감가 상가비라고 하는 것이 그 200만원으로 이렇게 돼있네요. 자, 해서 이제 이렇게 아,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자, 됐고요. 자, 이제 이런 상태에서 그 나가신 다음에 자, 우리가 미상각분 감가상화 조정으로 가서 자, 먼저 불러오기 자, 불러와서 자, 유용자산 자, 승합차부터 먼저 한번 보면 자, 승합차의 그 이 전기상각 부인액이라고 해서 자, 100만원이 있어요. 100만원 그래서 이제 그것은 자, 여기 전기말 부인 누계 자, 우리 그 정률법은 자, 9번하고 11번하고 19번만 주의하시면 돼요. 9번하고 11번, 19번 자, 이 9번은 자본적 지출액 단기분인데 350만원을 이렇게 집어넣으시고 자, 그 다음에 밑에 쭉 내려와서 19번에도 똑같이 350만원 이건 똑같은 금액 들어가는 거예요. 자, 전기말 부인 누계 라고 해서 100만원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제 100만원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자, 보면 우리가 그 이 부인된 것 중에서 자, 부인된 것 중에서 100만원이 이제 송금 추인되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바로 소득금의 조정학기표에 가서 자, 전기 자, 전기 자, 우리 전기 상각 그 부인액이다 상각 부인액 자, 요것은 이제 차량이죠? 차량 자, 그래서 이제 그 금액이 100만원이에요. 자, 유보 감소다 자, 유보 감소다 이렇게 이제 바로 직접 가서 해주셔야 되고 이 F1키가 활성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정회법으로 가서 자, 이제 정회법에 아, 정기말하고 단기말 자본적 지출액이 있나 한번 보면 자, 아까 있었죠?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 정기말에 우리 자본적 지출액 3천만원이 있다 자, 그리고 정회법은 10번, 12번 아, 저 11번, 12번 그 다음에 25번이 중요하다 근데 보니까 아, 전기 강가상 부인액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가지고 900 자, 그 948만원이 아, 상각 부인액 나왔네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소득금액 조정학계표로 가서 이제 이쪽에다가 자, 상각 부인액이다 상각 부인액 이것은 이제 그 건물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금액이 948만원 자, 유고 발생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감가상 비 문제도 아,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무난하게 나온 것 같아요 자, 나가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면 위 세무조정사항과 기입력된 전산데이터를 포함해서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금액 조정학계표를 완성하시오 자, 소득금액 조정학계표로 바로 들어가는 거네요 자, 소득금액 조정학계표 자, 이쪽에 가서 자, 이제 여기다 입력하는데 자, 거기 그 손익계산사 법인세비용 조회에서 소득처분해라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기계적으로 하세요 원장조회 눌러서 998번이다 이렇게 자, 보면은 금액이 14131780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법인세 비용이다 자, 14131780 자, 기타사회 유출 이렇게 이제 집어넣으시고 자, 두번째 당사가 판매한 제품에 예상되는 하자보수비 자, 세법은 아, 이런 거 모른다 그래서 하자보수 충당금을 다 송금불산입시키는 거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3번 출자 상근임원에 대한 상여금을 천만원 지급하였으나 그 지급규정상으로는 700만원으로 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지급규정보다 추가 지급된 이유로는 회사에 기여한 공로가 많아 지급된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 그 주의하실 게 있어요 자, 거기 그 규정보다 더 지급한 것은 아, 임원에 대해서는 세법이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죠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 이것은 그 이 상여금 우리가 한도 그 초과된 거란 말에게 한도 초과액이다 그래서 거기 금액이 아, 700만원까지가 지급규정상 나와있으니까 300만원을 자, 근데 또 하나 주의할 게 있어요 출자 자, 배당이 아니라 뒤에 있는 어, 임원에 대한 상의였다 이제 이거죠 자, 소득처분은 뒤에 거 맨 최종적인 거 쫓아간다 자, 그 다음에 4번 세금과 공과 중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시세 차이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지방세 92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자, 업무무관 취득세는 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그 이 토지 관련된 토지 자, 업무무관이죠 이거, 업무무관 토지 취득세 이렇게 업무무관 토지 취득세 920만원 920만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이 기타 아, 여기 보면 유보죠 유보 송금불산이 토지 아, 이거 보니까 자, 업무무관 그 이 자산에 대한 토지 취득세도 요것도 자산의 원가로 들어가죠 근데 주의하실 것은 업무무관 토지에 관련된 취득세가 이 취득원가 주의에 따라서 취득원가에 들어가지만 아, 그 이후에 발생하는 거 요거 이제 요거 좀 구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취득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은 업무무관이든 다 취득원가에 들어가지만 그 이후에 발생하는 재산세라든지 감가상합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 송금 인정되지가 않기 때문에 송금 불산입되죠 요것은 이제 일단은 유보로 처리해야 아, 맞겠네요 요거는 자,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자, 이제 5번 자비익 중에는 국세를 환급받으면서 추가로 수령한 국세환급 가상금 이거 입금 아, 산입시키면 안 되죠 이거 그래서 이제 입금 불산입시켜야 되는 부분이에요 무조건 자, 그래서 이제 입금 불산입 국세 자, 황금 가상금이다 자, 해서 5만 2천원 이렇게 집어넣고 자, 그 다음에 아, 기타 처리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잡손실에는 관세법 위반에 대한 벌과금 이거는 제재목적으로 벌과되는 거기 때문에 아, 관세법 자, 위반 벌과금이다 이렇게 이제 집어넣으시고 자, 3백만원이네요 3백만원 그래서 이제 기타사회 요출 자,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네요 자, 이제 나가셔가지고 어, 이제 마지막 그 5번 자, 5번 한번 봐보시죠 자, 5번은 그 가산세 계산서를 작성하시오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래서 자, 거기 보면은 이제 가산세 계산서로 들어가셔가지고 자, 해당되는 게 있나 한번 봐보시죠 2010년 4, 4분기 이룬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자, 격리 담당자의 단순한 실수로 인해서 2011년 3월 10일날 제출하였다 자, 이룬근로자에 대한 급여총액은 3,200만원이다 자, 중요한 것은 자, 4, 4분기 이룬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기간은 2월 28일까지 제출해야 되는데 아, 다음달 10일날 제출했네요 그래서 요거 가산세가 자, 이 밑에 내려가서 자, 그 쭉 내려가세요 자, 쭉 내려가시면 지급명세서 자, 미제출이죠 자, 여기다가 3,000 어... 급여총액이 3,200이네요 자, 3,200인데 그... 이거는 1개월 내에 제출하면 1%란 말이에요 1% 그래서 지금 3월 10일날 제출했으니까 1%로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한번 봐보죠 단기 지출 경비 중에서 세법상에 정규 지출 증빙을 수치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에 3건뿐이다 자, 복리후생비 개정으로 처리된 직원식대 2만 4천원 자, 정규 지출 증빙 대신에 간이용수증 수령에도 이거는 허용한다 왜냐하면 3만원 초과되는 거에 대해서 이게 가산세가 붙는 거지 2만 4천원은 괜찮다 도서인세비 어... 거기 3만 5천원이네요 어... 요거는 좀 잘못됐고 지급수수료 자, 용역대금 30만원인데 소득세법상 원천지수 대상 사업소득으로서 적절하게 원천징수하여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자, 그러면 원천징수가 바로 증빙이죠 적격증빙이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다 자, 도서인세비가 문제네요 그래서 자, 지출 증빙 미수치에다가 자, 그 3만 5천 요것이 잘못됐네요 그래서 이제 700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그...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너무 47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무난하게 평이하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종료 이렇게 해서 저장하고 나가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어... 우리 그... 좀 쉬었다가 48회로 넘어가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